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낮 동안 아직까지는 덥습니다. 목포와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해안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완도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남해안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다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 지역에 10에서 60mm입니다.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면 열대야도 대부분 사라진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와 화순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광양 31도, 구례 3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3도, 영암 32도, 장흥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오전까지도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